모바일은 건강하고 보통 모바일입니다. 그래서 직아이동을 할텐데 CA에다가 C1을 20%로 믹스했어요. 이 상태에서 헛커풀프를 넣겠습니다. 헛커풀프를 넣어서 목발 전체에 제거합니다. 빌라자비를 합해서 지팡에 있어서는 CA, 아파플스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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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이동, 피카노, 공부를 잃은 후에 이 상태에서 17,1,5,4,4,4,4,4,4,5,4,5,5,4,5,5,5,9,5,5,7,1,5,5,6,5,6,5,6,3,4,5,5,5,6,6,6,6,7,1,5,6,6,7,4,5,6,7,2,1,1,5,6,7,2,1,6,0,1,5,6,6,7,1,5,7,7,2,5,7,6,7,1,5,6,3,2,6,6,7,4,7,7,2,5,7,1,5,7,1,5,7,7,2,0,5,6,7,2,7,1,1,5,7,1,6, 천천히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를 모금을 전달하면서 입가에 보면 됩니다. 우선 이렇게 해서 이제 떨어갔거든요. 위로 올려서 살짝 놓으신 다음에 해주시면 쭉 진알롱 들어가겠습니다. 자, 17ml입니다. 17ml로 수분 한번 건조시켜 주시고요. 나오신 다음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준을 살려주신 다음에 후카의 직아이롱 17ml로 지금 현재 마인딩 하고 있습니다.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천천히 뜸으로 들으면서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똑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물을 올렸다 놓으시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골고루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네, 와인딩 한거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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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